서울 상공회의소 동대문구 상공회가 관내 기업의 경영능력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김혜미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연차수당과 시간회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계산과 임금대장 작성 실습에 대해 교육하게 됩니다.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청계지회빌딩 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수강료와 교재비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은 동대문구 상공회 사이트에서 선착순 60명만 접수 가능합니다.